마술 채널 니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마술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마술인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연상 퀴즈를 내볼거에요 한번 여러분 다같이 맞춰보시겠어요 어두컴컴한 꽃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작고 귀여워요 물론 취향을 많이 타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인지 알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지금 달고와주세요 댓글 달았어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 연상 퀴즈의 정답입니다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손을 이용해서 동물을 불러볼거에요 자 이렇게 어둡고 좁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정답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연상 퀴즈 정답 바로 찍! 오! 오늘 연상 퀴즈의 정답은 바로 지였습니다 재밌는 연상 퀴즈 마술! 오늘 이 연상 퀴즈 마술은요 이 마술을 보는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술을 보여줄거라고 하지 말고 질문 하나 해보겠다고 하면서 시작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술입니다 오! 큰일 났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우리 인형이 살아날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실거죠? 지금! 지금 지금! 자 살아나 살아나! 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재미있는 연상 퀴즈 마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워볼까요? 오늘 연상 퀴즈 마술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짠! 펜! 테이프! 검정실 파늘 그리고 살짝 두꺼운 도화지 같은 박스 저는 이거 3분짜장 카레 3분짜장? 3분짜장 박스를 썼어요 재활용 그리고 가위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 쥐 모양 쥐 모양 장난감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에 낄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박스 3분짜장 박스를 오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오린 부분에서 동그랗게 말아서 꽃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위로 다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안 예쁘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가위로 이쁘게 다듬어 주세요 짜잔 이렇게 잘려진 손가락에 껴지는 이 꽃갈 모양에다가 테이프로 붙인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여기에 눈, 코를 그려주면 돼요 이쁘게 이쁘게 짜잔 이렇게 그린 코, 눈이 코와 눈이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바늘에 검정색 실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두 줄로 그 다음에 여기 코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서 코에 있는 코털 코털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뚫어서 쭈욱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바위로 싹둑싹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늘로 코털을 만들 때는 바늘이 위험하니까 꼭 얼음 등으로 같이 하세요 수염이 너무 길어요 그쵸 이 수염은 가위로 이쁘게 다듬어 줍니다 미용사처럼 짜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마술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손가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중지손가락에 우리가 만든 이 인형 이 인형을 꼽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로 오늘 어떻게 이 연상키즈 마술을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배워볼까요 이렇게 중지손가락에 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살짝 주먹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가볍게요 이렇게 수상하게 쥐고 있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쥐고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연상키즈 질문을 하나 내겠다고 맞추면 된다고 또는 스무고개 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어두컴컴한 좁은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은 어렵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힌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동물인데 취향을 탄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쥐를 되게 좋아하는데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절대 마술 보여준다고 하면 좋지 않아요 알겠냐고 물어보면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답을 얼추 맞출 것 같을 때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손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인형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이용해서 정답을 공개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응?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하려는 거지? 자 아무것도 없는 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 이 손을 이용해서 정답을 공개해 볼게요 할 때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요 왼손으로 요렇게 이 부분을 덮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돌리면 보이잖아요 가리킨 다음에 돌릴 때 이 왼손이 이렇게 돌아서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이 안 보이게 가려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앞이라 이런 식으로 중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을 여기 손에다가 걸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있을 때 얍! 하고 나오는 거죠 얍! 얍! 이 손가락들이 같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얍! 보이잖아요 그래서 덜 신기해요 이렇게 손가락들이 걸려 있어야 여기서 얍! 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손가락을 길게 내밀어서 이 손가락이 보이면 안 좋아요 얍! 얍! 이런 식으로 쥐 얼굴만 얍!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어떻게 해내고요 얍! 하고 들어간 다음에 동굴을 덮고 다시 아까 했던 걸 거꾸로 되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이 쥐 인형이 가려지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연상 퀴즈 마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꿀팁 먼저 이 연상 퀴즈 마술을 할 때는요 상대방한테 마술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질문 하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친구들한테 훅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술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 노노노노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인형을 미리 끼고 있을 때 손을 이렇게 수상하게 감추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주먹 쥐고 있으면서 손 위에 테이블 위에 손 올려놓고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공개할 때 손 할 때 너무 걱정하면서 수상하게 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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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 질문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앞에 연상 퀴즈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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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만 쳐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술 장난 같은 연상 퀴즈 마술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안 누른 분들이 계신다구요?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마술 컨텐츠 영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니키의 추천 영상 이 영상보다 제법 재미있을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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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